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되어지면서 대체로 사람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성찰하게 되면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다면 그 생각의 공벽을 이용해서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이나 집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는 능력은 또 자기 생각을 하는 습관은 무척 중요한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리저리 분위기에 휘둘리거나 단기적인 이익처럼 당장 눈앞에 이익에 눈이 가려지거나 때로는 또 선정과 선동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정말 자기 생각 반듯한 생각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생존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개인이 잘 되는 것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궐선거와 20대입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은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알려졌던 20대가 돌아선 것에 적지 않게 당황하는 그런 기색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는 20대에서 야당 후보 우세가 두드러지는 특별한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20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줄곧 여건을 지지하는 아주 막강한 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단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9년 가을 무렵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또 이후에 부동산 실정에 따르는 집값 폭동, 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공정과 정의에 같은 가치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리게 됐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다만 선거 전문가들은 이런 진단에 이어서 20대가 그런 종류의 불편함과 불만을 투표장에서 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평일 날 실시되기 때문에 20대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만을 갖고 있지만 투표장을 일부러 찾을 만한 그런 20대가 많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인식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것저것을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결일이 없습니다.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0대라면 공정과 정의를 어긋난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한 번 정도 더 깊이 현재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현재의 젊은 세대들하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당면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해보면 참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3월 27일자 중앙일보에는 두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기사 모두가 기자들의 현장 취재기입니다. 발로 뛰는 기사입니다. 조현숙 기자의 기사 제목은 코로나 탓만이 아니다. 세종시, 개론, 출산 줄인 주범은 바로 그 정체가 무엇인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세종시는 저출산으로부터 아주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젊은 청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래로 처음으로 출생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8.4% 개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1%나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현상이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지적합니다. 이처럼 저출산 무풍지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부터 증가세가 급속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조현숙 기자의 진단은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출산률이 높다는 서울대 교수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출산 엑스레이트 작동이라는 그런 도식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저출산과 또 결혼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모든 사회현상 주요한 사회현상의 이면에는 경제라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혼이든 출산이든 모든 것이 다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젊은 청들은 무엇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자기의 젊은 날 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3월 27일 날 같은 날 중앙일보에는 또다시 우울한 기사가 실렸지만 우리가 직시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중앙일부의 김나윤 기자와 고성표 기자는 그야말로 현장을 훑으면서 취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취약한 2030 심리적 물질력 고립 이중고라는 그런 기사는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꺾으러운 주제입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0대 30대 무영고 사망 사례는 2017년도에는 불과 63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해는 100건을 넘었습니다. 3년 사이에 58%가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는 독거노인의 한안 문제다 이렇게 간주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층까지 고독사 문제가 확장되고 있다 이 점을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해서 특수청소의료입처인 스위퍼스의 김재용 대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장의 실상을 좀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거노인 고독사는 단순히 자살이 많았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청년 고독사의 현장 의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난해 10건 가운데 4건은 20대 30대의 현장이었습니다. 고독사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킨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 사회가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낸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광범위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3월 26일 날 한국경제회는 얼마 전까지 대한상의회장을 지냈던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년 8개월 정도의 임기를 마친 소회를 피력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그 긴 인터뷰의 가장 앞권은 두 문장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한 많은 일들 가운데 지지세력이 아닌 미래를 위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박용만 대한상의 전 회장이 묻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은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이걸 하고 있다는 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없었다는 겁니다. 3월 26일 날 한국경제신문은 사슬에서 원리주의 탁상행정에 고사하는 실물경제라는 글에서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외의 역량력이 급증하고 정치의 역량력이 커지는 이런 체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는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모든 사회 문제가 악화가 됩니다. 나라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 세대들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나이든 세대들이 남발하는 국가 부채의 덫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눈앞의 불편함을 넘어서 이런 전후 맥락에서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가를 충분히 짚고 넘어가는 청년 세대들이 더 늘어야 이것이 나라가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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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